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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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잘못하여라 밤잘못하여라 공간이라 아프지 말거라 그런게 매일 나에게 전해주신 OFF 푸스트 Babe 5 지난번 지난번 14 식 rein 뱍 시 spreads 혼란 암 널 보고싶다 사랑 나의 하나뿐인 방법을 널 보고싶은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? 왜 그렇게 사셨어요? 내가 뭐라도 당신 인생 담았죠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사셨어요? 왜 그렇게 사셨어요? 이 못난 아들 혼자 두고 왜 떠나셨어요? 자신이 평생 맞춰 살아주신 나의 부모님 오늘따라 너무 보고싶습니다 어제저도 병원을 했어요 예쁜 말도 있어요 그 마음이 나에게 사랑을 해줘요 그게 뭐라는 사람은 말도 자주 못쓰니까 시간이 지나쳐 후회됩니다만 왜 그렇게 사셨어요? 왜 그렇게 사셨어요? 내가 뭐라도 당신 인생 담았죠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사셨어요? 왜 그렇게 사셨어요? 이 못난 아들 혼자 두고 왜 떠나셨어요? 자신이 평생 맞춰 살아주신 나의 부모님 오늘따라 너무 보고싶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다 많은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되면 죄송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coisa 왜 wildlife odel 네 근데 다들 documented 선생님 노을 라 4 부모님 오늘따라 너무 고고 싶습니다 오늘밤 꿈에 꼭 찾아와 주세요